2022년.. 와따 좋다.. 2022년 2월 22일 와..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바로미 계세요? 우와.. 우와.. 미치겠다.. 하나, 둘, 셋, 뚫어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마스크 껴었어요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여기는 하늘쏘.. 들리십니까?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와.. 미치겠다 자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죠? 계십니까? 뭔 소리야? 뭐라고 했어? 누구야? 뭐야?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뭔 소리.. 소리 집중 여기서 뭔 소리 나 이쪽에서 여러분들 저 아무것도 안건드렸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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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 믿어주시면 다 걸고 화면이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다 걸고 진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꺼져버렸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아멘 아멘 뭐야..? 잠깐만.. 자꾸만 소리가.. 잠깐만.. 누구세요? 거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 와라고? 다시 와라고? 다시요 가지마.. 다시 와.. 잠시만요 고춧가루 히히힛 음 제발 네..? 제발.. 나 좀 내버리더라구요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저쪽으로만.. 여러분도 방금 뭐라 하자.. 내가 봤을 때 좀 더 두루오란 말이 아니라 좀 더 먹어야 되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두루와가 아니라 좀 더 물 좀 더 마셔라 너.. 좀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당연히 좀 더 하니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들었겠죠 너는 좀 더 먹어야 돼 물을 좀 더 물을 좀 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물을 좀 더.. 나한테 들어와서 물을 먹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그거야 좀 더 물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좀 더.. 물을 좀 더.. 죄송합니다.. 잠시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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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또치즈니스 아니요.. 정신이 멀쩡합니다 죽을려고 환장했구나.. 여러분 방금 들었어요.. 죽을려고 환장했구나.. 방금 뭐라고.. 잠시만요.. 하지마.. 아.. ㅅ.. 잠깐만.. 물은 꺼졌어 이건 진짜 됐어 가라 했지라 이 새끼들아 야.. 이리 오란게 아니라 가라 했지라 방금 가라 했지 가라 했지? 아.. 왜 이렇게? 아.. 아..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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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